이런 음식을 먹게 됐는데 누가 알았냐고 그 넓은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여행이 있는지 느껴지는 식감이에요 같이 좀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제 해야 돼, 용맞는 데 완성해야 돼 우리를 막지 마! 조영아! 야야! 심상치 않은 곳으로 또 들어간다, 이거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 나는 솔직히 나만 생각하면 거기 안 가지 지금 3일째 불이 보이잖아요 이 너머를 딱 보면 진짜 X가 나와 와, 이거 뭐야? 와, 이거 뭐야?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! 렛츠고! 정말랜드의 끝은 어디인가? 이게 궁금하네요, 진짜 제가 찍어서 제가 딱 봤을LY 해야죠 근데 이거 뭐지? 아니야, 근데 이거 뭐지? 감사합니다.